6key 고라버니 내일 미역국 맛있게 끓어 드릴게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남성남도 강림도운원으로 올라와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달이 지나갑니다. 사진 찍어주네요. 좋아요. 너무 좋다. 진주류 위생표가 나옵니다 진주류 위생표가 나옵니다 진주류 위생표가 나옵니다 진주류에서 1.7kg 왔습니다 위생표가 있는 곳에서 오이 하나 먹고 갑니다 맛있었냐 지금 안찍으면 내년까지 이제 또 볼 수 있을랑가 내년에 와서 알탕해야지 광덕사교를 지나갑니다 광덕사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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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 광덕사교를 폭포 폭포 봐 폭포 아 좋다 여름에 꼭 올거야 역시 지리산이야 광덕사교를 지나면 벗개사와 순두류 이정표가 나옵니다 7.7km 힘내세요. 700미터 겨울이 작아지고 하늘이 보이는 거 보니까 로타리에 다 와가는 거 봅니다. 손 한 번 씻고 갑니다. 로타리 산상이 보입니다. 천천히 오니까 다 와지네요. 또 감동의 로타리 아이고, 좀 문제가 되시네요. 화장실 로타리 산장 로타리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간식하고 좀 먹고 갈게요. 안녕 반갑다. 오유 하나 먹고. 나도 왔습니다. 오셨어요? 오셨어요? 여기 로타리 오셨어요? 아 예. 언제 오셨어요? 아유, 전에 왔어요. 그럴 거 같았어요.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유 참 신났어. 아유, 좀 힘든데. 로타리 시즌 로타리에서 출발해서 백계사 입구에서 맨쪽으로 올라갑니다. 천암몬까지 2키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버키사에서 천암몬 가는 길쪽에 이렇게 옆에 돌 가지고 길을 정비해놨습니다 이제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돌들을 다 팠나? 다 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어쨌든 훨씬 추후 수월해진 것 같아요 또 계단이다 가파른 계단을 치고 올라와서 바위에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물 한잔 마시고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 마 하늘은 좀 그렇지만 나는 이것도 좋다 8분은 올라온 것 같네요 쇠도 예쁘고 다람쥐도 예쁘고 가만히 다람쥐 봐. 가만히 놔. 예쁘다. 겁을 안 낸다. 다르다. 이건 다람쥐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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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안전심포입니다. 천천히 쉬어서 가면 되요. 우리는 급할게 없고 이전에 왔을때보다 시간이 많이 당겨졌기 때문에 천천히 갈겁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갈게요. 눈이 너무 웃긴다. 따로 오는거 봐라. 커플에서 사과물 Ini o염 Pfui 개선문 börjar sir 이상한 일이에요. 문바위? 바위 이름은 없구나 그냥 개선문입니다 이 바위에 철분이 많아가지고 녹이 썰어있는거 봐요 이야 비록 공꽃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리산이다 지리산 지리산 공꽃거리고 있지만 이 바위 진짜 특이하다 그죠? 조금 열렸다 조금 열린거라도 찍어놔야지 이쪽도 열린다 우리 올라가면 잘하면 볼 수 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은행 올라온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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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올라온다 우리 언니 이 무슨 복이고 그래도 복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 무슨 복이고 정령 이것이 지리산이란 말인가 내가 지리산에 여신이 되어서 돌아왔더다 으아 누가 뻥이라고 한거야 이거 다 나 온다는거 알고있지 내가 여신이라면 여신인거지 어머나 너무 좋다 이때까지 안개가 있었는데 우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거야 자주 올라오세요 자주 우와 좋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다니 우와 좋다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조건하나 물이 잘 된거지 물이 잘 받아진다 한것씩 드세요 젊어진다 30초 젊어졌습니다 금방전 드디어 천왕범을 0.3키로 계단 아래 왔습니다 마예 천왕범 계단 이야 여기도 물이 아이고 예뻐라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자 드디어 그곳에 왔습니다 우메이 철개다 아이고 무시무시해라 아이고 무시라 그래로 못감이고 아이고 무시라 이 철개다 아이고 아이고 마예 철개다 아이고 무시라 아 다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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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늘이 이렇게 열릴 줄 몰랐어 저기 짝꿍뎅이 같은 반야봉이 보인다 반야봉 가고 싶다 갈거야 갈거야 감동 감동 오늘 감동 너무 좋아요 오늘은 하늘이 올라와서 열렸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편육 간식을 한개 먹습니다 한개만 집값도 빼주세요 내가 촬영중이라서 너무 맛있어 꾹 찍어가지고 편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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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매력이죠. 오늘 너무 좋아요. 지금 비가 조금 오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제식풍은 이렇게 예쁜 걸 보여주네요. 언니아들 수고했어요. 제식풍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완전 뿜루마이가 끝장난다. 끝장난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저렇게 맑기가 쉽지가 않거든. 아까 그 곰탕같이 끓여봐라. 이거 보겠나? 짱투목이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리운 짱투목. 우리 어머니 정직감 같은 곳. 안녕. 오랜만이야. 케이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저 분. 생일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밖에 비가 와서 여기 여기가 얼른양 짱투목 계피소 안에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를 바쳐가지고 들으세요. 됐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성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익을 잘랐으니까 미역국을 끓여 먹어야겠죠. 이 안에서 이렇게 케익을 마지막에 자를 겁니다. 오라버니 생일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버리고 맛있는 거 사주면 되요. 미역국 한 그릇 먹어봅니다. 밥도 없냐. 찰밥같이 제가 왔네요. 생일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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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준다 끝내준다 안찍을 수가 없다 잠시만요 죽인다 죽인다 이거 유한폭포보다 더 멋지다 상층폭포 아이가 이게 유한폭포는 폭포도 아니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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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리산 마지막 폭포 보고 갑니다 좋다 드디어 유한폭포에 왔다 사진 찍고 갑니다 좋다 우와 철깊은 골짜기 골짜기 골짜기에 우와 이 바위들 봐봐라 로타리 상장하고 벗개사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이제 칼바위가 될건데 칼바위 가면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이제 1.2km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 다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너무 길을 너무 이 코스는 그래도 젊은사람이 싱싱하게 잘 다니던데 다음에 또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피약을 하면서 안녕